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축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나 소액 단기 저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파격적인 저축 상품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이자를 먼저 받는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입 즉시 이자가 먼저 입금된다는 건데 전례가 없던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간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로 짧기 때문에 저축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품인데요. 만약 입출금 통장에 천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돈을 여기에다 넣을 경우 가입 즉시 3개월은 87,260원, 6개월은 17만 5,479원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토스뱅크에 들어가셔서 전체 메뉴를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계좌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해당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가 세전 기준으로 3.5%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6개월 선이자를 먼저 받아보시면 이 돈을 활용해서 또 적금을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경우 그야말로 복리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6개월 저축을 신청을 하고 또 이자를 먼저 받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돈을 빼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에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금액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시지는 말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로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봐요 적금인데 이 상품은 소액으로 저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한 번도 저축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번번이 저축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목표부터 소액으로 달성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등 여기저기 몇억 혹은 몇십억은 쉽게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렇게 푼돈 모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 몇억 혹은 몇십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종잣돈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잣돈을 만드는 저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키워봐요 적금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것도 만기는 6개월이고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만기까지 총 25번의 자동이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은 천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고 중간에 금액을 더 키워보고 싶다 더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애초에 목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모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탕, 삼탕,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